왼발 고정을 잘 시키는 방법 왼발 고정 치고 나서 약간 이렇게 돌아가시나 보네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뭐냐면요 골반 힘이 약한 거예요 발목 힘과 무릎 힘으로 하체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근육이 타이트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빼면서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왼발을 좀 앞으로 꺼내오고요 오른발을 뒤로 빼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1cm 발목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딱 어드레스 자세에서 왼발만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골반 힘을 돌려보세요 말했듯이 발목 힘으로 돌리기 때문에 뒤로 빠지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고정시키고 골반만 돌린다는 느낌으로 써보세요 그러면은 무릎이 지켜지기 때문에 발목이 돌아가지 않습니다